저는 냉장고에 원래 음식이 없어서 저희집에 많이 먹나요? 시키면? 어... 저는 아니요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잔뜩 시켜놓고 한입씩 먹고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샤브샤브나 혼자? 어 네 아니면 낙곱새 혼자? 네 진짜? 근데 좀 여러 종류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네 맞아요 또 그런... 아 현님께서 요즘 육회는 안 먹어? 라고 하시네요 육회는 다이어트 할 때만 먹어요 그리고 저는 회만 있는 것도 안 먹고 무조건 그... 소면이 와야 되는데 소면이 흰색이면 안 되고 왜... 그... 약간 그런 소면 있잖아요 어떤거요? 좀 초록빛 나는 소면 아... 네네네네네 흰색 소면, 국수 소면 말고 이제... 아 이거 뭐가 첨가된 그런건가요? 네 맞아요 그런 쫄깃쫄깃한 소면 아니면 물에 안 시켜먹고 물에는 어떠세요? 아 물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징어만 있는 물에는 싫어요 너무 까다로울거에요? 너무...